수목학명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간 쇼츠로 하나씩 다루었던 참나무과 수종을 이번에는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순서는 밤나무, 너도밤나무로 시작해서 떡갈, 신갈 나무이고 그 다음 갈참, 졸참, 굴참 나무이며 끝으로 상수리나무와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밤나무 학명 가스다니아 그레나아다 명명자는 시볼드와 쭈카리니입니다. 2번 너도밤나무 너도밤나무는 항명이 정명과 이명으로 표기됩니다. 너도밤나무의 정명 파구스 헨덜레리아나 너도밤나무 정명 명명자는 시명과 디엘스입니다. 너도밤나무의 이명 너도밤나무의 이명 명명자는 낙하입니다. 3번 떡갈나무 구엘스 헨덜나무 명명자는 툰 베리입니다. 네번째는 신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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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명 명명자는 피셔와 레뎁입니다. 5번 갈참나무 Quercus aliena 갈참나무 항명 명명자는 불림입니다. 6번 졸참나무 Quercus serrata 졸참나무 항명 명명자는 툰 베리입니다. 7번 굴참나무 Quercus variabilis 굴참나무 항명 명명자는 불림입니다. 8번째 수는 상수리나무 Quercus acutisma 상수리나무 항명 명명자는 카르스입니다. 9번 가시나무 Quercus mircinefolia Quercus mircinefolia 가시나무 항명 명명자는 불림입니다. 이상 9개의 수종에서 밤나무와 노도밤나무를 빼고 나머지 7개의 수종은 모두 Quercus로 명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Quercus가 졸참이라는 뜻이고 쿠스가 나무라는 뜻이기에 Quercus가 참나무가 되네요. 이상으로 참나무 9개의 수종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락가든 채널에서 수목 항명의 라틴어 발음과 어원을 정리했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각자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기억하는 묘기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